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분꽃나무과 아외나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외나무는 삼분꽃나무가 상록소교목 또는 교목이며 높이는 5미터에서 10미터 정도 자랍니다 수피는 회백색이나 회갈색을 띄고 평활하며 작은 피목이 발달합니다 잎은 마준하고 길이 7cm에서 20cm의 장타원형 또는 도란형입니다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쇠기형 혹은 넓은 쇠기형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물결 모양의 얕은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6월에서 7월 가지 끝에서 나온 원축꽃 차례의 백색의 양성화가 모여서 핍니다 열매는 길이 7mm에서 9mm의 타원형 혹은 난형이며 8월에서 9월의 적색에서 흑색으로 익습니다 국명은 거품을 내뿜는 나무라는 뜻의 일본어 아와부키에서 유래되어 아와나무로 부르다가 아외나무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제주도 방언 아외낭 혹은 아외낭에서 유래한 것이 유력합니다 아외나무는 외롭다는 의미가 있으며 아외나무 잎에 물기가 많은 것을 외롭다고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외나무는 작고 새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그 모양이 붉은 산호에 비교될 만큼 아름다워 중국에서는 일본산호수라 부르며 일본에서는 상고주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외나무는 대표적인 방화수입니다 이 나무는 불에 닿으면 가지 닿 면 잎 등에서 하얀 거품이 뽀글뽀글 생깁니다 이는 나무속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거품은 불과 나무 사이에 차단망 역할을 해 나무가 잘 타지 않도록 합니다 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외나무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잎의 자연 발화 온도가 난대수종 14종 중 가장 높은 섭씨 745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에 쉽게 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증심사 등 일부 사찰 주변에 아외나무가 밀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산불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아외나무와 마찬가지로 수분이 풍부해 방화수로 쓰이는 나무로는 동백나무 가막살나무 가시나무 등이 있는데 해남 대응사 등 사찰 주변에 동백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화재의 위험에서 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나무와 굴참나무는 나무 껍질과 코르크층이 두껍기 때문에 불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연성이 높은 침엽수는 대체로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침엽수로만 살림을 조성하기보다는 뇌화 및 방화수종이 포함된 혼혈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아외나무 잎과 나무 껍질을 산호수라고 하여 잎은 풍습성으로 인한 사지동통 타박상 골절상 했습니다 나무 껍질은 타박상과 뱀에 물린 데에 짓지어서 붙이고 바닷가 지역에서는 산울타리 및 방풍수로 이용합니다 특히 뇌화력이 강하여 방화수벽용으로 식재하면 좋습니다 아외나무는 배기가스 등 유독 가스에 대한 강한 저항력과 흡수능력을 가진 이상적인 조경수종으로 특히 도시 울타리 녹색벽 또는 정원 공항 고속도로 주거지역에 적합합니다 중국 상하이는 아외나무를 도시조경에 잘 활용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일본에서는 아외나무가 어독식물로도 알려져 있으며 오키나와현에서는 이 나무를 동류 어업에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아외나무는 경남 및 제주도의 낮은 지대 숲속에 자라며 국외로는 중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지에 분포합니다 오늘은 어떤 나무보다도 뇌화력이 강하여 소방수나무라고도 불리는 삼분꽃나무과 상록화렵수 아외나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AI 네레이터 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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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